두 명이 나오면 퀴가 된 거야 자성스러움이 아직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 동산을 끊으러 가면서 무채낼 소리를 빌렸어요. 주님이 구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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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음이 구하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주세요. 세품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서 나게 될 거예요. 천지해 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끝난 것만 오늘 봤습니다. 예수님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냈는데 저 오직 한 가지 소문를 주시고 돌아가시면 예, 예 Economics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다시 갈리엘로 돌아가서 보면서 여행을 끝내려고 그물을 끌어올리겠는데 응가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그물을 전적으로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그물을 먼저 끌어올리는데 아니 그물이 찢어진 쪽으로 공기가 많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제 봄에 있는 새로운 희망과 힘이 넘쳐 바로 당장 예루살렘을 내려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적과 희망이 없을 때 원하신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깊은 회의와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빠르던 예수님이 더 소망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 그리스토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을 다 착각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원흘로 다 무너져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지만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더니 내가 예수님을 손발에 못 잡을까 허리 상 쪽에 선을 넣어붙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반박했죠.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예수님과 그리스도 없었습니다. 다르기 일정에 확실히 삶아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덜어내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도 공주님이 생긴 뭐 믿음이 안 되시는데 제가 해주신 말씀 제가 해주신 말씀 제가 해주신 말씀 도와주십시오. 다이씨 이처럼 그 은하 collapsing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제 희망을 주시며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시다. 다 같이 하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이죠. 이게 마지막이요? 함께 찬양을 들으세요. 다 같이 하는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 그러면 그럼 다 같이 나와요?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노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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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명이 나레이션 조명만 비쳤다가 조명이 끝나면 전체 노명을 다 뒤에서 펴줘야 됩니다. 불 한번 다 켜보세요. 뒤에 조명이 끝났습니다. 앞에서 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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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와이드로 잘 열어주세요. 요거 와이드로 같은 라이프인데 나레이정을 쳤다가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 되죠.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면 나레이정을 열고 양쪽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키를 좀 낮추려 해도 어쨌거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하시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오세요. 마지막으로 하시죠. 아이들 다 가잖아요. 애들 다 포지션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앞을 쭉 써야 돼. 언제나 언제. 타이밍이. 조명 꺼지고. 이게 사실 타이밍이. 전주할 때 나와야 돼. 전주할 때 하고. 원래 뭐냐 하면 이 곡이 아니야. 내 주민이 되리라 해서 다 하지 않나. 그쵸? 원래 들려야 돼. 근데 지금 내가 그 곡을 안 하니까 나레이정이 끝나면서 이정도 되버릴 때 지금 문관이 연결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정도 끝나고 전주가 없네. 아 그 이쪽. 딱딱딱딱따라라 drum. 내가 맨 마지막 곡. 그건 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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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께 찬양 드릴 때가 아닌가요? 네 안해요 맨 뒤에꺼 10번이 아니라 11번으로 그래서 나레이션을 하고 넘어가는거죠? 네 그래요 그럼 나레이션 끝나면 출연자들 다 앞으로 쉬면서 처음에 전수 3마디 이때 나오는거에요 자 나레이션 끝났어 앞으로 나오는거야 앉아봐 앉아봐 앞에 앉아있어 앞에 앞에 앉아있다가 나레이션 규정이 딱히 끝나면 뒤에 불 꺼주세요 뒤에 불 꺼주세요 뒤에 누구 있어요 불 꺼주세요 뒤에 불 꺼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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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나레이션 끝나면 거기서다가 바로 바로 불 꺼주세요 뒤에 써주세요 지금 나레이션 해보세요 시작 자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새 희망을 주시며 당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훔 energy 같이 ように herzlich Franz 다시 용실한 것까지 내리니 두기지 다시 눈으로 눈으로 돌아올게 다시 용실한 것까지 내리니 두기지 여유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담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뭔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마시며 너희가 본성을 받고 예루타젠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아들과 기조로 내 주민이 있으므라 골지아가 내가 생각될 것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므라 그리와 함께 있으므라 그리와 함께 있으므라 그는 내 입이 하며 나를 cứ 그리와 함께 있으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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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일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체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조금 더 흔드는 짐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적인들의 고백을 준비하며 적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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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가사 Heavenly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dominated